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.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포린 워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얼마 전에 해외 교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교포면 그 나라에서는 포린 워커잖아요.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시골에 있는 고생하시는 저희보다 못사는 나라의 분들도 생각이 좀 나고 또 우리 글로벌 기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임원들도 사실은 포린 워커고 그런 생각도 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넨이라고 그러나요. 가정부들 엄청 많았고 또 일요일 날 같은데 모여서 시내에서 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싱가포르 같은데 가보면 주위의 국가에서 아주 더운 날씨에 힘들게 길거리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로도 생각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 외국 노동자 문제는 이민 문제하고 똑같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 하나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. 기사의 제목은요. 이민자 감소가 노동시장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.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근로자가 크게 모자라고 임금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. 그래서 근로자가 점점 모자라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존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들은 뭐였냐면 얼리 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조기 은퇴들을 하고 코로나에 대한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자녀들 돌보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스타트업 비즈니스들 스타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 줄었다. 거기에 이제 이민자 감소가 또 다른 큰 이유다 이거거든요. 그 근거로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평균 이상인 산업,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직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표가 되게 재밌는데요. 이 표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과 잡 베이컨시 그러니까 구직 비율을 X축, Y축에 이렇게 그린 건데 그 산업별로 한 건데요. 그 산업별로 할 때 그 산업의 총 근로자의 수를 원의 크기로 했고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제 더 진한 색깔일수록 더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아주 표를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. 표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등인 산업이 보시면 컨스트랙션 한 28.5쯤 되는 거죠. 28.5% 그다음에 잡 베이컨시 비율이 1등인 것은 어커머데이션 앤 푸드 서비스 한 10.5% 정도 되는 거죠.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 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산업은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그다음에 헬스케어 앤 소셜 어시스턴트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. 이 두 산업은 이 두 비율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비율 그다음에 잡 베이컨시 비율이 둘 다 높고요. 또 그 산업 자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미그레이션 추이에 관련된 것도 좀 있는데요. 2017년에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축소 정책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민자가 줄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리갈이든 일리갈이든 모두 포함해서 줄었고 또 줄은 것을 보면 남민, 취업, 유학생, 또 미국인 가족까지 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. 2020년 1년 동안에는 다시 줄기 시작했던 것들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. 그 이유는 팬데믹하고 팬데믹에 따른 정책들 때문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2021년 6월까지 1년 동안 이민자 수가 24만 7천 명인데 이거는 2016년으로 치면 한 4, 4분기, 2019년으로 보면 반 년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탑5 그린 카드를 받는 곳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. 멕시코, 도미니카 공화국, 베트남, 필리핀, 중국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탑5 그린 카드 받는 이런 국가들이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반에서 심하면 3분의 2까지 줄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참고로 표가 두 개 있는데요. 하나는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 숫자고요.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. 그리고 또 하나 표는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벌 비율입니다. 제 생각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벌써 인구 절벽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인구가 이미 줄고 있고 또 3D 업종 깊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더럽고 어렵고 또 위험한 업종들은 다 피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산업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에서 이미 다 발생했던 일들이고 해서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국내로의 이민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이 분야에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가 문화적인 다양성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. 정부도 적극적으로 잘 계획되고 잘 정돈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정한 글로벌 사회를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해외에서 브이로그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원래 계획은 한 8월 말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좀 일찍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의 브이로그는 이 편이 마지막이고요. 서울에 가서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